7장, 8장 진도가 제법 잘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우면 쑥쑥 건너가고 중요한 부분들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 우리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자도 미리 옛자가 있고 선지할 때도 앞선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앞을 내다본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언서들은 그야말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말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 히브리 말의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라는 말에는 미리라든지 앞을 내다본다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사람 옛자가 미리 옛자보다 오히려 적합한 말이 예금한다 할 때 맡길래 그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예언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스 12장에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은 거기서도 앞을 내다본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길을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를 보고 말한 것이지 그냥 먼 미래를 허공을 쳐다보고 보듯이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들은 대부분 완료시제를 썼습니다 그건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우리 앞에 보여진 일들을 보고 말하는데 똑같은 것을 봐도 그게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어떤 창으로 보냐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로 보냐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미리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말한 것을 그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수에게 예수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고 예수에게 예언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어느 시대에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예수 시대에도 적용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사의 53장 같은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종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은 버림받았고 질고를 짊어지고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누가 알았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예언한 것이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될 수 있을까 할 만큼 이사의 53장은 예수님에게 딱 맞는 예수님을 묘사하게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가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맞는 말씀이고 예수 시대에도 맞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깊이 보면 그런 원리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사에서나 이런 말씀들을 단지 옛날 말로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단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상황을 펼쳐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높이 들린 주님의 보자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자기의 부정을 깨닫고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스 왕 때라고 했는데 아스 왕은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렇게 내려갑니다 열한기에서 할 때 왕들을 대강 훑었는데 이 아하스 왕 생각이 안 나시죠? 아하스 왕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고 뒤에서부터 우시아 왕하고 그 다음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아 왕하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왕들만 일을 해나갔는데 아하스 왕은 남유다 시리대 왕으로서 열한기서에서는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때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다시 동맹을 맺고 2차 침공을 하는 때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자주 이 지도를 봐서 대충은 있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는 블레셋이 늘 저기 있었고 그 다음 내륙 쪽으로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된 나라죠 아람, 암몬, 모아, 베돔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왕이 좋은 왕이 나와서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강력해질 때는 이제 형님 국가가 되고 조공도 받고 하고 약해지면 또 반대로 조공을 바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고만고만한데 근데 이제 북쪽에서 어마무시한 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제국이 일어나니까 이제 작은 나라들은 살아남는 방법이 투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연대를 맺고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일어설 당시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모르고 이제 대항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같이 북쪽의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하면서 남쪽의 유다와 주변 나라들도 동맹에 참여하기를 종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직전에 우시아 왕 때는 우시아 왕은 이제 전에도 말한 대로 다위드 이래로 가장 선군 정책을 써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었고 국경도 제일 넓은 때였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한국까지 차지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별 주변에 크게 두려울 것이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우시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알고 보면 다 형제 국가인데 여기 동맹을 맺기보다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그냥 잘 갖다 바치고 아수르에게 납작 엎드리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이 아람 왕 르신이 우선 북쪽보다 남쪽부터 손봐줘야 되겠다 하고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죠 침공을 했는데 이제 1차 침공은 만만치 않고 다시 2차 침공을 하고 했는데 이때 보면 유다가 12만 군대가 살륙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할 정도로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됐던 겁니다 이 아하스 왕 때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은 점령이 안 되고 착취만 당하고 깨졌는데 그때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그래도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아수르를 택한 거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와서 계속 종이한 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이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들 희석이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지만 이 아하스는 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고 은금을 다 긁고 궁전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의 디글라 빌레셋 왕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바쳤지만은 뭐 먹고 끝이죠 그렇다고 잘 봐주는 건 없고 자기 이유로 바벨론은 자기의 제국을 확장한 이유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쳐 가지고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깨지고 이 시대에 이제 다 아수르 제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베가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제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왕인데 사실상 이 베가 왕 때 나라는 망하게 됐죠 망하게 됐지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하스 왕이라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건 아수르 제국의 꼭두깍시 같은 왕을 세운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때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정세로 정세에서 이제 이사회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명한 예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소국들의 동맹을 택하지 않고 제국에게 납작 엎드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잘한 게 아니냐 어차피 아수르 제국을 대항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세대는 넘어가게 됐으니까 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지만은 어쨌든 열한기서의 평가는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지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다 예물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청해서라기보다도 아수르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이 다메색은 다메색은 우리 신약성경에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다가 했는데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열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서 요소화가 나왔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지파인데 사실상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북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이 다 망하게 됐는데 이 점에 이사야가 아수 왕을 찾아가서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 이것은 다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불타다가 불 꺼져가지고 피직거리고 있는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 두 왕국이 쳐들어온 것만으로도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떨고 있었다고 그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찾아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수 왕은 나는 요아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사야가 다이세 집이여 워낙은 네트를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지금까지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만 해도 백성들을 괴롭힌 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까지 거역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렇다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신약성경에 인용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처음 이야기할 때 말했지만 7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고 있겠냐 지금 당장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어찌 되는데 아하스 왕에게 700년 뒤에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거잖아요 이 다급한 상황에 그 시대에 있는 어떤 일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녀는 뭐냐 이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알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가 젊은 여자 그런 뜻입니다 처녀란 말이야 처녀란 말은 결혼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마라는 말은 결혼 유무나 남자를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 그러니까 사춘기를 넘어서서 결혼 정년기가 된 여자들을 말합니다 호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구약 성경을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살 때 그리스 시대에 다 그리스를 쓰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 번역된 구약 성경 그리스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처녀로 번역이 돼가지고 신약 성경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더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처녀가 누구며 처녀가 낳은 아들 인마누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건 이제 앞뒤 정황을 봐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지스기야 왕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생각을 유대교에서는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희석이야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럼 젊은 여자는 그 왕비들 중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장차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독해하면 그것이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7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젊은 여자가 낳는 인마누엘 아들 이건 뭔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같은 원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그럼 이제 영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두신 한 가지 희망은 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는 인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늘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지면에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 하고서도 여덟 식구를 남겨놨죠 그럼 모세한테도 이 오기곡곡 거역하는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했는데도 이제 모세의 간청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남겨졌죠 그래서 늘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한 길을 남겨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의 여은 뱀도 형벌을 받고 아담도 형벌을 받고 하와도 다 형벌을 받는데 한 가지 희망이 여자의 후손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 7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처녀가 잉태하에 낳는 아들 남자로 말미암한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말미암한 낳는 아들 이 아들이 인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지 구약적으로 보면 구원은 인마누엘이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인간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찬가지 원리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구로하는 중에 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것도 역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기결되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그게 뭐냐 우린 신약시대를 다 그치고 지금 와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우린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천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인마누엘이다 이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이 자리를 보여줄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차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붉은 용과 땅에서 올라오는 열불 달린 짐승과 이걸 이길 자가 누군가 바로 이 여자가 낳을 아이 이 여자가 낳을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희망은 여자가 낳는 그 아들의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자 여자는 밭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요즘 이제 페미니즘들은 싫어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흙과 시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지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처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소 회복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처녀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냥 그 돌아가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아들이 아들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올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인마누엘 그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가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 앞에서 성경에는 이해 못할 일이 참 많다 예수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든지 엘리아가 구름을 타고 성천을 했다든지 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처녀가 결합해서 결합해서 낳는 아이 옛말에 부정 모열로 우리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속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냐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겠냐 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누가 낳았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분을 처녀가 낳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겠는가 이사야 7장을 들어서 바로 이사야 7장에 말한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알아 하는 이 말씀보다 예수를 더 잘 설명할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사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 말씀이 아니겠나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낫대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뭐 즐거워했다는 말이 없지만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기뻤겠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삭이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 때에 볼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있는 이야기는 그 당시는 모르고 했던 말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데 예수가 이천몇백년 뒤에 예수가 올 걸 알고 아브라함이 그랬겠습니까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기뻐한 내용이 그것이라는 거죠 기뻐한 내용이 그리스도를 기뻐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구나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묘사할 때 지금까지는 다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이긴 분을 만난 거죠 다시 선악과 앞에 선다 하더라도 선악 우리는 또 선다 하더라도 또 넘어갈 사람이란 거죠 내가 전에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안 그러겠냐 우린 또 선다 하면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실수한 인간들인데 그런데 예수는 마귀의 개개를 물리치시고 그랬으니까 선악과 앞에 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세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둘째 사람 그런 말로는 다른 말을 붙여야 설명이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말에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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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말하는데 뜻이 다르지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앞에 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른 것을 뭐라도 수식어를 붙여야 이제 되니까 처녀가 낳은 사람 죽고 다시 낳은 사람 세 사람 세 인류 그리고 둘째 아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사람이라야 희망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 찾고 저런 방법 찾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와도 군사 12만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만약 북쪽 아수르가 내려오면 얼마나 더 비참하게 짓밟기겠냐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만이 희망인가 이건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회는 희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인마누엘 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희망 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이 아들이라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선악가 먹은 인간이지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라야 여자의 후손이라야 선악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비밀이죠 어째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그냥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뱀은 뱀은 선악가의 최고수잖아요 선악가를 먹게 한 사람이니까 선악가의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는 최고수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의 그래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송사한다 참소한다 옳고 그르그를 판단하고 앉아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인데 판단의 판단의 요한 판단의 신 하는데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앞에서 여자는 뭡니까 선악가에 유린당한 존재잖아요 선악가를 먹고 선악가에 유린당해서 선악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지요 선악의 판단 앞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계보에 그 남자 중심의 사회에 여자가 다섯 명이나 언급이 됐는데 이 언급된 다섯 명은 하나같이 공동성이 여자의 후손이라 선악의 판단 앞에 서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선악의 판단 앞에서 시아버지와 상관해서 아들을 낳았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고 첩자에게 자기를 배신을 얻하게 해가지고 배신자가 됐다 배신 땡겼다 이거 어디서 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루트 10대째 모합 족속은 10대째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합 안모는 로세 후회잖아요 알고 보면 사돈 팔촌도 아니라 가까운 친척인데 10대째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받은 백성 가운데서 난 사람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는 더더욱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다윗의 치욕을 드러낸 부끄러움을 드러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자면 선악의 판단 아닌 세계가 있어야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길을 연 사람들이랍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약에 처녀의 처녀가 잉태하에 아들을 낳았다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봐주지만 세상에 나가면 돌맞을 사람이죠 돌맞아서 그러니까 일생 선악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는 다른 길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이런 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고상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 여기선 난 자가 참으로 우리에게 하늘로 향한 길을 열게 될 것이며 참으로 살 길을 열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한 것이요 이런 상황 우리도 우리도 사실 어떤 정말 다급한 문제에 이렇게 봉착했을 때 봉착했을 때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서 해결되고 지나가면 휴 다행이다 그냥 그렇게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한테 그걸 통해서 다른 길이 열리게 됐을 때 이게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겨우 땜빵하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될지 알지라도 나에게 다른 길이 열려서 내가 영원히 살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죠 지금 이사의 칠장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죠 지금 나라가 이거 뭐 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잉태해서 누가 나온다고 지금 해결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북쪽의 두 동맹을 맡겠습니까 아수르를 맡겠습니까 이건 안 될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마치 하늘이 열리는 다른 길 처녀가 잉태하들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원이었다면 그 방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동행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진 최고의 수식어는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노아가 하나님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묘사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포함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신약의 구원이고 그래서 인마누엘은 신약의 성육신으로 완성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옆에 같이 가면서 원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체질적으로 나에게 가장 쉬운 길이 되고 즐거운 길이 되어서 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사람을 떠날 수 없고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잡으신다 우리를 그렇게 잡고 계신다 이렇게 묘사했지만 잡고 있는 건 또 놓을 수가 있죠 하나가 될 때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그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과 사람이 같이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나게 된다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그 자리에서만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나가게 된다 이것이 인마누엘라 성육신의 완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알고 보면 천혜에게서 낳은 자들이죠 구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이 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살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사람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이 구원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나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다섯 여자 같이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갔는데 이 여자들을 살리자면 선악의 논리 속에서는 못 살리잖아요 전혀 다른 논리로 가야지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른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을 읽어보면 뒤에는 17절에 여하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은 부관국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도 말하는데 지파로 말하자면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도 말합니다 두 왕국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나라가 분열될 때부터 한 번도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희가 당할 것이다 아수로 왕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찝쩍거린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여기 보면 묘사들이 이사엘서를 이유로 보면 저는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제일 글을 잘 쓴 사람이 이사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읽어오면 이 말이 헐란하기도 하고 그냥 이건 그냥 시처럼 전체가 시처럼 입니다 그날의 그날의 예고파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파리떼와 유프라테스강의 벌떼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건 이제 군사들이 밀려올 것이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리고 하수 저쪽에서 세뇌온 삿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오 수염도 가꾸실 것이다 그 삿도는 이제 면도칼 같은 겁니다 날카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삿도를 빌려와서 애굽 왕 아수르 왕 아수르의 삿도를 하수 저쪽에서 세뇌온 삿도를 빌려와서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면도칼을 빌려와가지고 너희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 이런 묘사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머리를 밀리는 것은 수염을 깎이고 머리를 밀리는 것은 아주 수치를 당하는 거죠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벌에게 쏘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두 번째 예언은 또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아들입니다 유학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가서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렇게 합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쓰라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속히 약탈이 빨리 온다 속히 수탈을 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서 나오는 아들은 희석이야 같은 왕이 나왔지만 자기는 이제 이 질고를 짊어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남의 아들을 이름은 저주라고 붙이고 자기 아들을 이름은 축복이라고 붙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선지자로서 자기 가족을 통해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메색의 제물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라고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다 아수로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심로하에 물을 버리고 그 앞에 수로공사를 해서 예루살렘에 물이 흘러서 그 하수를 먹고 살게 했는데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로 왕이 덮칠 것이다 내게 준 그 물줄기를 만족 못하니까 이젠 뉴프라데스 강이 와서 너희를 덮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덮쳐서 이제 앞에 말했던 이 두 동맹들은 물론 끝나지만은 이것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유다에 목까지 차리라 목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꺼내기가 아픈 이야기지만 지하실에 물이 차서 산 두 사람은 천정에 그 수도 천정에 그 배관 관을 붙들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만 내놓고 어떻게 13시간을 버틴 거죠 지금 유다가 그 상황이 그 상황까지 될 것이다 항상 끝에 가면 하나님인 유다에게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가는 걸 봅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도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도 한가족을 남겨두고 그루터기와 씨를 남겨두고 하시되지 목까지 찼는데 그때 인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땅에 가득하리라 이 인마누엘은 7장에서 예언한 그 아들이 나올 때 그의 날개를 펴서 그의 날개로 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영역만 우리가 살 공간이 되고 숨쉴 공간이 된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영역이 어딘가 하나님과 함께한 연합한 그것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고 우리가 살 자리고 그 영역만 이집 아수르의 제국이 흉용한 물이 덮칠지라도 홍수가 덮칠지라도 살 수 있는 숨쉴 수 있는 자리 살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인마누엘이라 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냥 함께하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함께하냐 예수 안에 오셔서 그가 우리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동행하는 이 성육신의 방식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날개 그늘이란 겁니다 인마누엘이에요 인마누엘이에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지금 목까지 차서 겨우 숨쉬고 살려달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인마누엘이 날개를 편 이것이 우리가 살 영역이 된다 우리는 지금 다른 거 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그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인마누엘이요 성육신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우리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